첫번째 롯데타워 이 영상은 한국에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롯데타워 첫번째 롯데타워 안녕하세요 하롯데키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파키스탄의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같이 만나서 대해서 얘기하실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자 밥도 드세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지금 롯데타워 가는 중입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혹시? 한번 타보고 싶으면 돼요 이거 먹어볼까? 근데 제가 처음에 갔다 왔어요 와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소소가 뭐라고요? 오줌이요 오줌? 소소가 오줌이라며 와 신기하다 롤 에스토라인가? 네 여기인가 와우 멋있다 저도 공연도 하고 이런 데인가 봐요 와우 기가 막힌데? 메뉴도 괜찮네 팟타이 팟타이? 새우 아모가다 살러드? 치즈 베이크 비즈 포카 블랙홀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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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찍어야 화면 vielleicht 찍어야 typ ap 당겨서 찍어야 확인 잘icky 얼굴 큽게 나오지 않아 그가 매우 이상해 말하는 게 못한 것 같네요 내가 더 예쁘면? 뭐하나? 뭐하나 한국에帰 거기서? 일단 설명해드릴게요 눈을 열어서 눈을 열어어어 이거 정말 obvious 사실 제가 아버지 하는 일을 하고 한국에 있는 일을 하고 엄마가 한국에 있는 여성은 첫 여성은 의사에 있는 여성은 그래서 첫 여성은 여성은 뭐야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한국에 기도한 거예요 한국에 사랑했고, 우리는 여기 나왔어요 한국에 간을 가봤는데 지금까지 2-3년을 가봤어요 한국에 살고 싶었던 뒤 나만에 한국에 왔어요 중국에 한국어로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중국어, 한국어, Anya, Ankara 어떤 일은 어디 사역이 있어야지요? 저는 아래로서 태양 사이, 아래? 아래요, 아래요 제일 유명한 캐릭터인가요? 제일 유명한 캐릭터인인가요?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준비했어요 이름은 Secret 아예? 제가 2년 전에 오디션을 했는데요 그래서 2개월에 10KG 가고 싶어 사실 저는 지난 2개월로 산거였어요 난 너무 부패 난 진짜 휘리쥬얼 사실 제가 이유로 인특를 работ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스마트 eyelashes 그래서 요즘 저는 미디어가 있어요 한국인분이요 한국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은 상황이 있었어요 아시아 국민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한국 학교에는 그 많은 문제에 있었어요 그는 그녀가 있었던 것 같지 않네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항상 부리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는 한국 학교? 네, 한국 학교에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학교에 있었어요 왜 그녀가 부리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두 형과 다른 사람이라면 사실 지금 몇 가지가 아니라 저는 별로 안하고 싶어요 지금은 괜찮고 수영자들이 엄청나게 옛날에는요 한국에서는 나 같은 청소년이 있을까? 대상자들 모으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선 강하신 부분을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아, 네, 이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죠 제가 처음에 가고 싶었지만, 그가 아니, 왜요? 저는 안가고 싶어요 네, 이게 어떻게 생각나는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 있는지 10년간에 오는 것 같아요 이제 훨씬 더 더 나아가 네 네, 요즘은 이슬람이 있으면 그냥 테러스 네, 요즘은 그런 이미지 9-1-1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때가 제일 힘든 시간 예요. 자위에서 사회에 관해 무슬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것은 원래 좋은 일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지 말아야 지금 이는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이슬람이 많이 좋습니다. 친구들 사랑하는 문화 문화가 많아서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이는 아름다운 문화가 많습니다. 지금 이는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유튜브에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내 첫 번째로 한국인? 네, 내 첫 번째로. 진짜? 내가 첫 번째로? 네, 너 첫 번째로. 너는 이슬람 맞지? 한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한국에서 일하는 것 같고 어르신이 어르신이 있었는데 음식을 먹으러 왔다 밥을 먹으러 왔다 밥을 먹으러 왔다 어르신은 정말 힘들어 그리고 피자 피자 지금은 할아리 음식을 먹으러 왔다 또한 할아리 음식을 찾고 싶다 한국에서 사는 할아리 음식을 찾고 싶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친구가 önce Dear friends 말하자면 그래서 왜 의도에 찍어 줄까? 할랄 아.. 왜 하느냐에 Perché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학랄인지지 모를 그랬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한국이 안 들지 않아서 그것은 그치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잘 모르겠어요 저희에게에게 말씀한다고 말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juk petroleum에 대해 바랍니다 누군가가가 문 Ц일상과 한국이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 목표는 더 많은 한국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작했을 때 만약에 유명한 목소리로 많이 강력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로 인풀언서 저의 정지인 아마 Ali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표는 여기다.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당연히 인샬 Allah.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말하는 거 같다. 진짜? 알함 두리리. 인샬 Allah.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